심장이 너무 아파요 무서운 꿈 꿨어 아, 미쳤나봐 진짜 우리 나랑 같이 무서운 꿈 꿨어 아, 여러분 저희 호두가 막 자다가 뭐 걔도 악몽을 꾸나? 꿀잠 자다가 자기가 막 놀라서 깨더니 지금 이렇게 아빠한테 와서 저러고 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무서운 꿈 꿨어 아, 왜 이렇게 호무룩해 지금 표정 너무 슬퍼 너 표정 안 보이지 얘? 엄청 슬퍼 지금 아, 얼마나 무서운 꿈 꿨어 무슨 꿈을 꾼 거야? 어? 아, 어떡해 어, 그랬다 어, 그랬다 아빠 얼굴에 그러고 있으면 좀 안심이 돼? 아, 너무 아, 뭔가 마음이 아픈데 귀여워서 굉장히 아파 뭔가 말하는 거 같지 않냐, 진짜? 아니, 무슨 꿈 꿨어 진짜 응 응 너한테 이러는 거 보면 아니, 아니 마루 마루는 왜? 마루도 무서운 꿈 꿨어 혹시 꿈 속에서 마루가 뭐 했니? 하하하하 이거는 꿈에서 마루가 뭔 짓을 한 게 분명해 마루가 뭔냈어? 마루가 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하하하하 미친나 봐 나오지마 아, 꿈이야 꿈이 올라야 Imam 꿈이 올라옴 하나 둘 셋 принципе 각 하 Net 호두, 아빠 잘 있는 거 봤지? 이제 불 다시 끄 거예요 잘 자요 이제 여기서 자요 아 뭐야, 마루도 왔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마루예요 여기 마루 있어요 잘 자 야, 얘 덥다 마루 더우면 같이 못 자 아니, 가 어중간에게 잊지 말고 졸기네 가라고? 어중간에게 잊고 있어 아,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, 이 배기 끌어 놓고 자야 돼 어쩌라고요? 마이 웨이 마이 웨이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